방심하는 사이 당신의 남자친구도 바람을 필 수 있다? U플러스 LTE 미러콜 서비스로 남자친구의 바람기 미리미리 막아보세요 챕터 2 미러콜로 남자친구 바람 방지하기 바람피는 남자들 절대 용서 못해 우리 오빠 바람 방지를 위해서 미러콜 서비스를 이용해야지 오빠 얼른 미러콜 해줘 봐봐 아우 땡금없이 갑자기 왜 어? 빨리 빨리 아 알겠다고 기다려봐 미러콜 신청 한번 볼까나 어?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뭐가? 내 이름이 이게 뭐야 무뚝뚝하게 내가 이름 이쁘게 바꿔줄게 이름에 하트도 넣고 사진도 넣어야지 오빠는 어떤게 맘에 들어? 음 오빠는 얘가 예쁜데 얼굴 크기에 맞춰서 설정 짠 완료 바탕화면도 예쁘게 나온 사진으로 바꿔줄게 이렇게 예쁜 내 사진으로 짜잔 바람피우기 방지 미션 완료 바람피우기 방지 바람피우기 방지